그렇죠 그렇죠 흑역사를 지워내리고 있는데 차화연씨는 꼭 좀 지우고 싶은 영상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없어요? 없어요? 일단 한번 보시죠. 네 준비했어요. 네. 아우 진짜요. 광고 영상입니다. 어 이거 뭐야 이게. 어 뭐야 이게. 어 약간 이게 손담원이 많다 조금씩. 어 이렇게. 아 이렇게. 아 이렇게. 아 이렇게. 아 이렇게. 비누를 너무 많이 칠하는 거 아니야. 이야. 부드럽고니 그런 기분이 정말 소중해요. 큰일처럼 잘 쓰죠. 아 야. 야. 이 비누가 그 진짜.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비누잖아요. 많이 썼어요. 아 그래요? 저 어렸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. 저 어렸을 때. 아 그 춤추는 게 너무 싫어요. 다른 건 다 괜찮은데. 네. 아 네. 그 앞에 부분이 싫으신 거구나. 어 또 쫓지 마세요? 네? 어 근데 저는 재밌는 게. 예전에는 광고에도 밑에 자막으로 차화연이. 아 지금? 네. 차화연 나왔었어요. 아 지금? 차화연 나왔었어요? 아 하지마! 다시 한 번만 플레이해주세요. 차화연을. 아 하지마! 아 이름만 확인했어요. 텔레톱이 아니에요 텔레톱이. 네. 이름만. 아 하지마! 어 나와요. 어머니 저 의사 어머니라고 그러신 거예요? 아니지 이제 그 에어로빅을 하면서 뭐 그렇게. 아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저는 그 광고가 지금 다른 거 모르겠고 거기서 기억이 났어요. 거품 이렇게. 아 맞아. 조금 그 당시로서는 약간 획기적이고. 아 굉장히. 며피루가 하늘에서는. 브레이스 켈리. 소피아 롤의. 옷을 예뻐. 진짜? 이 광고였던. 이거 세계적인 무브. 맞아요. 스타들이. 그럼 그분도 왜 그랬었나? 아니지. 똑같지는 않았고. 똑같지는 않았고. 저희가 이제 저 의뢰가 오셨으니까. 제가 이거 좀 지워드려야 되는데. 앞에 부분만 좀 그러시단 얘기 아니에요. 에어로빅. 에어로빅. 에어로빅 다 지워주세요. 다 지워드려요? 알겠습니다. 다 지워드리도록 할게요. 아 나 이게 더 우울해. 이게 우울이야 우울이. 뭐야 이게 왜. 우울이야 우울이. 한 번 쓰셨어. 아니요 아니요. 지우세요. 레비오사입니다. 자 시작. 레비오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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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레비오사. 아 그렇습니다. 제발 지금 안 나와서 좋겠어요. 네. 안 나와요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지워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편안하게. 아우 얄미워. 아우 얄미워. 근데 저희가 라이맥씨도 지우고 싶은 광고가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요? 어떤 광고에요? 저도 한 4년. 3년 정도 전에 찍은 광고인데. 개그맨 이세진씨. 아 세진씨. 네. 찍은 자동차. 아 그래요? 자동차 한거면 누구나 찍고 싶어 하는 광고인데. 볼까요? 볼까요? 잠시만요. 한 3년 전. stop. 이젠. 라가 가수가 없을던 광고는 0000 found. 저렴해. 잠시만요. 어 귀여워. 엑X이네. 왜 괜찮은데. 아침부터. 뭐. 자기에 실려가는 예물. 삼중 세트. δεν 괜찮은데. 슬펙이는. 형식 따위 사이드에 미뤄. 자동을 져. 자동을 져. 자동을 져. 귀엽다. 개차하시겠대. 왜. 왜 너무 예쁘다. 왜. 너무 예쁘다. 오. 오. 저 자동차가 한 번 하는 거. 너무 이쁜데. 왜요? 좋은데요? 아니 제가 저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. 지금 잘하셨어요.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게 아니라. 지나치면 이걸 다시 한 번 띄우려고. 다시 한 번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. 혜빈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은근슬쩍 광고를 노리시는 게 아닐까. 노리시는 광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아무래도 고래 오빠랑 미란이가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. 화이트 광고를 같이 한 번. 마찬가지로. 광대 가장 핫한 커플들. 그렇죠. 근데 성우 씨가 생각하기에 그 광고가 좀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왜요? 그게 저희가 그렇게 장난삼아 얘기했던 게. 전작 주말 드라마에 여혜연 씨 커플이 전작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. 최근에 그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거 찍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. 스카이 캐슬 끝났잖아요. 제가 알기로 한 한 달 정도. 한 달 정도예요. 아 그래요? 그 전에 박성광 씨는 매니저하고. 단발로 가니까. 반응성이에요. 반응성. 그러면 하면 돼. 근데 제가 이제 치과 의사니까. 치약이나. 오 괜찮다. 치약. 아 너무 치과 또 노리는 게 있네. 치과 쪽 관련된 많이 노리시네요. 초보자 할수록 하루에 딱 10분씩만 잡고 쉽게. 자. 대한민국 내가 단명에 살렸다 이거야. 오 괜찮네요. 반면에 또 현미 씨가 원하는 광고도 따로 뭐 있으세요? 제가 드라마에서 초반에 맥주를 많이 마시고 치해서 고래오빠를 만나거나. 아니면 고래오빠랑 만나서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취하거나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맥주 광고를 해도 잘할 수 있어요. 요거 우리 오셔서 다른 분들도 하셨다가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소주맛 몰라서는 거예요? 야쁘다. 목 좀 봐. 아직 뭐 찍은 분은 없는데. 찍은 분은 없는데. 네. 그래도 한 번 언제나. 완전 오빠 아니에요? 이건 뭘 했어요? 아니 근데 진짜 찍은 분은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. 네. 캬 한 번. 맥주 광고 하라고. 맥주 광고 하라고. 맥주 광고 하라고. 컵에다 따라서. 그래 한 번. 컵에다 따라서. 이게 제 후보사가 될 것 같아요. 자 해민 씨. 자 해민 씨. 자 한 번 시원하게. 자 한 번 시원하게. 아니 요새. 아니 요새 젊은 사람이 그냥 그녀를 먹던 거. 컵으로 하던 거. 둘이 그걸 알아서 하라고 그래. 그 분이. 그녀를 흔히 혼나고 있어. 맥주 광고. 하나 있어. 하나 있어. 그녀를 흔히 혼나고. 가만있어. 저보게 큰 짓을 못한 건 아닌데. 그러니까 맨날 혼나. 아니 이렇게 떼를 들려다. 너무 맞아요. 자. 잘해. 잘해? 잘해 볼 적 한 번. 이게 무슨 일은 어때요? 아니 너무 몇 개로. 지금. 아니 입을 안 닫는 거면 어떻게. 아 안 되겠는데. 시원해 보이는데 왜 들이냐. 시원해 보이는데 왜 들이냐. 시원해 보이는데 왜 들이냐. 시원해 보이는데 왜 들이냐. 엄마. 엄마 판단을 바래야 미라니가 큰 변이야. 아 참. 아니야. 어머님이라고 너무 감싸주시네. 미라니 언니 아주 시원해 보이는데. 아 그럼 맥주 한 번 그. 도전 도전. 도전. 한 번 가. 도전. 아. 아. 너무. 아 좋다. 너무 이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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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. 혹시 이혜숙 선배님 한 번 해보실래요? 저는 못 대요. 아. 평소에 술을 드시게 하세요? 술은. 유희가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어요. 유희가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어요. 유희가 안 좋아지면서 갱년기가 오게. 여기는 들어오시면 위장량이 들어와야 돼요. 아. 너무 좋다. 갱년기가 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술을 끊었죠. 아. 아니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좀 지워드릴게요. 유희 씨도 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고 들었어요. 네. 걸그룹 5대 굴역자에 속한 사진을 좀 지우고 싶다고 얘기하셨다는데. 이게 뭔지 한 번. 아. 제가 패션쇼에 모델로 한 번 썼었어요. 네. 근데 그게 다른 모델들하고 똑같이 헤어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더라고요. 다른 모델들 이렇게 봤을 때는 다 이쁘시고 되게 특이하시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도 똑같겠구나. 아 내가 김윤이다. 이런 마음으로 섰는데. 나중에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제 사진만. 뭔데. 아 뭐야. 어머야. 백콘이요 백콘? 아 뭐야. 백콘이요 백콘?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뭐야 이게. 어이구 유희 씨. 야 목 어딨어. 야 목 어딨어. 나 처음 보는데 왜 이래요. 어머 어머 어머. 목은 어디 가고. 너무 무서워요. 아니 사진 잘 못 찍힌 것 같은데. 이게 뭐야. 근데 일단 목이 어디 가고. 아니 근데 목이 없잖아요. 아니 근데 저게 5대 자르라고 하셨잖아요. 나머지 네고 그러면 또 뭐. 아 뭐야. 아 이게 5대 장이시구나. 아 저는 사실. 아 왼쪽이 유나 씨. 설리 씨. 설리 씨. 설리야? 설리예요? 노란 옷이. 수지 아니야? 네번째가 누구예요? 네번째 누구야? 지영 씨. 아 지영 씨. 너랑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수지. 수지 씨. 수지 씨 형. 1등은 유희예요. 1등은 유희야. 아 2등은. 1등은 너야. 아 2등은 너야. 아 2등은 너야. 아 2등은 너야. 유나 씨도 잠깐 보여줘. 유나 씨. 아 2등은 괜찮아. 아 2등은 괜찮아. 아 2등은 괜찮아. 바로 저기 유희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. 아 최악이다. 지금 설리가 조금 치고 났는데. 저거는 거의 안경 퇴치가 안아갑니다. 주변에 붙여놓으면 안경 퇴치가 안아갑니다. 내기 형이 2011년? 막 이랬을 거야. 근데 저걸 왜 했어? 아니 아니. 저게 기회였어. 그렇지 그렇지. 모델이 아니잖아요. 모델이 아닌데. 패션워크에 내가 저 무대에. 저기 초대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. 그런 거예요? 저 이후에 패션쇼 들어왔어요? 아니 한 번도요. 근데 이게 자기 분야가 아니면 되게 소화하기 힘들어. 다음에 저런 거 있으면 하지마. 아니요. 저는 하고 제 모습을 못 봤어요. 근데 이렇게 봐도 모델분이고 이렇게 봐도 모델분인데. 너무 예쁜 거야. 나도 예쁘겠지. 나도 예쁘겠지. 근데 유희씨 저 사진은 진짜 처음 봤는데. 저번에서 다운받을 거예요. 약간 이게 느낌 자체가 약간 예전 배트맨의 풍림맨 같은 느낌이야. 맞다 맞다. 맞다. 네. 지워진 거 맞죠? 맞아요. 저 사진으로 휴대폰 케이스 만들고 싶네요. 안 맞는 거 대박인데요. 자 주워드립니다. 복숴야겠다. 우릴 믿으세요. 자. 레비오스. 레비오스. 복숴야지 마시고. 깨끗하게 치워줬습니다. 복숴야지 마시고. 네. 검사가 이래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흑역사는 이거 뉴스까지 보도 된 거예요. 뭐죠? 일명 그 패대기 시구라고. 한 번 좀 영상을 일단 볼까요? 유희씨는 넥센 김성갑 이분 감독의 딸이라고 하는데요. 저게 흑역사라고 얘기해 주셨대요. 이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. 과연 어떤 시도를 선보였을까요? 흑역사라고 얘기해 주셨대요. 되게 기대했었는데. 아이고 예쁘다. 아 이거 못 보겠다. 어? 아 진짜. 아 지금 좋은데요? 자세히 보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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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가방 이거 뭐. 오 저정답 뭐. 잘 선생님. Г societies함 chapak. 불러서 저 쪽으로 갔잖아요. 그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야구를 하시고. 그러네.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진짜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하자고. 계속 저한테. 그래서. 아빠 나 믿어라. 아니 딸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냐. 계속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진명이 있어요, 연습을 하자고. 근데 딸을 가지고 한 시간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. 그때 홍수아 선배님이 엄청 잘 건드렸죠? 그거를 넘어서 하고 싶은 거야, 내가. 그래서 저기까지 막 당연히 갈 줄 알고 당당하게 저게 됐어요. 근데 저거 앞으로 더 가라는 거예요, 그래서 아, 괜찮다고. 아, 괜찮다고. 아, 괜찮다고. 되게 멀어. 아니, 여자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적이 없다고. 아, 괜찮아요. 거기서 건졌는데 바닥에 딱 찍는 순간 아, 난 망했다. 이랬어요.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. 근데 이 이후에 아빠가 삐지셨다고.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. 아, 그거 화라지. 저희 아빠가 전화를 안 받더니 정말 5일간 저랑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. 5일간? 어, 그러니까 아빠 직업인데 너는 어떻게 딸이 이러냐고 그러셔서. 그러니까 아빠는 막 더욱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, 막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관광과중 여러분이 계시거든요. 진정하니까. 그러니까 딸이 되게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던 거예요. 다음에 또 시원이로 더 잘 나오시면 공약으로. 그때 저 모델했을 때 옷 입고 식으로 한 번. 아, 펭귄맨식으로. 펭귄맨식으로. 네, 펭귄맨식으로. 아, 그러면 저거 대박나겠다. 대박나죠, 진짜. 쟤대대대대대대대대, 진짜.